이 나무는 레인틀 입니다. 레인틀 를 우리가 가공을 이렇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비를 박아서 나비 두개 박아요. 나비를 뒷면에 박고 우리가 중간에 여기에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끼우려고 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오픈식일 겁니다. 여기는 오픈식이고 여기는 메폭시 치워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데 여기에서 노트도 살 수 있고 길이는 3000정도 보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것도 한개 그리고 두개를 지금 나무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완성은 8월 말쯤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월 31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대학목재 전시장에서 경매했습니다. 오늘은 24일이네요. 8월 아마 8월 24일 지나갑니다. 제가 8월 31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월넛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매는 월넛이 많이 나갈 겁니다. 월넛을 준비 많이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월넛 우리가 대패. 길이는 좀 나쁜 경우는 조금 짧을 거고 짧을 거고 이거 전부 다 경매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60mm 51mm 대중 같습니다. 우리가 대패해서 8월 30일날 우리가 나무 우리 구독자분에서 직접 공부하신 분이나 구독자분이나 오셔서 직접 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8월 31일입니다. 8월 30일ina